자, 오늘은 39쪽 공부하겠습니다. 꽃과 없을무, 말씀어, 웃을 속, 갈정, 사람인, 묵지, 갑변, 씻을 새, 벼루연, 고기어, 삼킬탄, 먹룩, 소나무송, 아래하, 삶을 팽, 자, 다, 학, 학, 기할피, 연기연 한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조유정 재향아하고 야화무어 소정인이라 지변세연 어탄묵하고 송합행다 학피연이라 학피연이라 해석을 한번 해보시지요. 두자는 해석할 수 있죠? 수조, 물새라고 되죠? 유정. 정이 있다. 그죠? 정이 있다 또는 뜻이 있다. 반대편을 보세요. 야화하면 뭐예요? 드레핀 꽃이지요. 그거하고 수조하고 이렇게 대꾸가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슬유자 유정이라고 했는데 뒤에는 없을무자 무어로도 있지요. 대꾸가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무어는 뭐예요? 말이 없다. 그럼 4절씩 해석할 수 있어요. 수조유정. 야화 무어라. 어떻게 할까요? 물새는 뜻이 있고 뜻은 말이 없구나. 이제 거기다가 앞에 보세요. 재는 울재자지요. 울재자는 원래 그 입구변에 임금재자가 있어갖고 새들이 우는 것을 재라고 해요. 그럼 사람이 우는 건 뭐라고 한댔지요? 우는 건 두 가지로 한댔지요. 일단은 울읍. 울읍은 어떻게 한댔지요? 소리가 나오지 않은 채 흐뭇기는 걸 했지요. 그 다음에 울곡 있죠. 곡. 그거는 곡소리 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울재자는 새들이 우는 거예요. 향아. 두 글자 생각할 수 있어요? 나를 향하여 재하고. 나를 향하여 울고. 7장에서 가면요. 수조유정 재향하하고. 어떻게 해요? 물새는 뜻이 있어 나를 향하여 울고. 그렇죠? 조금 멋있게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새는 뜻이 있는지 나를 향해서 울어주고. 그렇죠? 이때 내 마음은 뭐예요? 슬프지요? 내 마음은 슬프잖아요. 내 마음은 슬픈데 저 물새가 나를 대신해서 울어주고 있잖아요. 야하, 무어, 소, 정인. 소, 정인 할 때 정자는 거기 사람인 변에 위에 하나 더 있는 것을 두인 변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인 변이 들어간 글자는 거의 다 천천히 이동한다는 뜻이 있어요. 움직인다, 간다 그런 뜻의 한자가 전부 두인 변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자는 갈정자예요. 그래서 이게 갈정, 칠정인데 칠정자도 뭐예요? 전쟁에서 거기 가서 치는 거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정인은 뭐예요? 길을 가는 사람. 소는 웃는다. 그렇죠?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해서 웃고 있구나. 전부 여꾸면 어떻게 될까요? 야하, 무어, 소, 정인이라. 들에 핀 꽃들은 말없이 길 가는 사람을 웃어주고 있네. 앞에는 감정이, 이 시인의 마음은 굉장히 슬프지요? 그런데 지우는 뭐예요? 굉장히 기뻐요. 기쁘다 보니까 들에 핀 꽃들마저 나를 보고 웃어주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아주 글자 대꾸도 기가 막히지만 그 감정의 표현도 어떻게 열자로, 열네자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러면 사람의 기쁘고 슬프고 언어를 다 담은 거예요? 두 글자를 다 엮어보세요. 말이 되는지. 수조, 유정, 제, 향하하고 야하, 무어, 소, 정인이라. 물새는 뜻이 있어, 뜻이 있는지 나를 향하여 울어주고, 드레핀 꽃들은 말없이 길 가는 사람을 보고 웃어주네. 기가 막히지요? 넘겨보세요. 지변이라고 두 글자가 할 수 있어요? 지변. 연못가 지요. 연못가. 지변하면 뭐죠? 연못가라는 뜻이에요. 세연. 씻을 세자에다가 벼루연자예요. 세연하면 뭐죠? 벼루를 씻는다. 벼루를 뭐 씻죠? 글씨를 다 썼으니까 이제 씻는 거예요. 어, 탐묵하고. 그러니 그 물이 꾸정물이 됐지요? 흙탕물이 됐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먹을 삼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이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물고기는 어쩔 수 없이 이 물고기는 그 씨를 싫어해도 어쩔 수 없이 먹물을 먹게 있어요.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이게 서당계 3년이면 풍호를 웃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세요. 됩니까? 연못가에서 표를 씻으니. 그렇죠? 물고기마도 먹물을 먹는구나. 그게 뭐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물고기가 다니면 이렇게 꼬리치고 다니는 게 전부 다 멋있는 글씨를 쓸 거 아니에요. 물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글씨 해석이 아주 달라지죠. 좋습니까? 그 다음에 송하하면 뭐죠? 소나무 아래. 펭다. 삶의 펭자. 차다. 차다 자예요. 아까 우리는 여기 탁자 밑에서 차를 다렸는데. 송하 펭다. 소나무 아래에서 차를 다르니. 학 피연이라. 학은. 학은 고구하다고 하지요? 학은 그 연기마저도 피해 가더라. 아까 물고기는 그 먹물마저 먹고. 여기 학은 그 연기마저 피해 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 송하라고 했지만은. 지난번에 한시 할 때 한편쯤 소개한 것도 있을지 몰라요. 송하 문 동자하니. 언사 최약거라. 지게차 산중이나 온신 불지쳐라. 한 번 한 적이 있죠? 소나무 아래에서 동자에게 부르니. 선생님께서는 약초를 캐러 가셨다 하네. 다만 이 산속 어딘가에 계신 듯하나. 구름이 짙어서 계신 곳을 모른다고 말하네. 글씨 있었죠? 그러면 송하라고 하면은. 송하는 뭐예요? 주로 은사들. 은자들이 사는 곳으로 상징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소나무 밑에서 차를 다린다는 건 뭐예요? 은자. 주를 산속에 사는 스님들은 거의 1년 농사가 뭐라고 했어요?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차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를 다리는 그 도사님들이 연기마저도 학은 고고하게 피해가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속성을 알 수 있어요. 요즘 세트도 읽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피한다고 피한다고 해도 먹물을 마실 수밖에 없고 더 높은 경기인 사람은 진짜 고고한 사람들이 끓이는 차 연기마저도 피해서 가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멋지다 보다는 차원이 높은 그런 구절이에요. 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한번 의미를 해볼까요? 첫 번째 39쪽에 있는 것은 수조, 유정, 재, 향하하고 야화, 무어, 소, 정이니라. 여기서도 또 하나 짚을 게 뭐냐면요. 나아 자는 나라면 그 반대에 있는 그 사람인 자는 남이에요. 나와 남을 반대로 쓰는 거예요. 한문에서는 사람인 자는 인간 할 때는 범칭 인간도 쓰지만 인기, 몸기 자 써서 그럴 때는 저 사람과 나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나아 자가 앞에 있으니까 반대 택구는 사람인 자를 쓴 거예요. 그러면 향하하면 뭐예요? 나를 향해서 오는 거고 소 정이는 뭐예요? 지나가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유명한 문인화가 중에 왕유라는 시인이 있다고 했지요. 그분의 작품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시, 중, 유, 화. 시 속엔 한 폭의 동양화가 들어있고 화, 중, 유, 시라. 그분이 그린 그림 속에는 한 편의 시가 저절로 나온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여기도 수조, 유정, 재, 향하여 여기는 아까 제가 감정을 가지고 풀이를 했는데 이 속에 정말로 사람의 감정이 들어있어요. 야화무어. 특히 야화무어 라는 말은 노장 입장에서 풀이를 하면요. 이거야말로 자연이언이에요. 근데 괜히 사람이 거기 가서 너는 꽃이 왜 이렇게 못생겼니 너는 크로바라서 내 입이라서 행운이니 찾고 앉았잖아요. 그러면 풀들은 가만히 있어요. 야화무어예요. 소정이네요. 그러고 지나가는 사람을 향해서 웃고 있더라. 이러죠. 지변세 연못 탄묵하고 연못가에서 벼루를 씻고 있으니 이건 사람이 씻는 거예요. 그치요? 남들이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물고기는 탄묵하고 물고기는 먹을 수밖에 없고 송하 팽다 학피연이라 수나무 아래에서 차를 달이니 학은 그 연기마저도 피해 가더라. 이렇게요. 자 이제 한번 읽어볼까요? 수조 유정 제향하고 수조 유정 제향하고 야화무어 소정이네 야화무어 소정이네 시변세 연못 탄묵하고 시변세 연못 탄묵하고 송하팽다 피어네 수조유정 제향하여 수조유정 제향하여 야와무어 수정이네 야와무어 수정이네 지변시연 엇탄묵하고 지변시연 엇탄묵하고 송하팽다 피어네 송하팽다 피어네 송하팽다 피어네 apprentices 감사합니다.